웹드라마의 명가 피키캐스트 멋진 남자배우와의 촬영을 기대하며 입사했지만 현실은 병만 영상이나 찍는 이런 팀이라니 안되겠어 멋진 남자배우와의 행복한 촬영 얻어내고 말거야 팀장님 저도 드라마 찍고 싶어요 드라마? 네 멋진 남자배우의 로맨스 그런게 하고 싶다구요 브라보 바로 그거야 안그래도 나한테 진짜 좋은 아이디가 있거든 들어보래 여긴 누가 봐도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야 너는 지금 정말 이 마음에 꼭 맞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 기분이 매우 좋은 상황이지 잠깐만 우리 피필 딱 하나만 넣자 오케이 오케이 마침 남자가 건배를 청하네 자 와인잔에 부딪히고 너는 고개를 돌려 살짝 웃으며 와인을 마신다 쭈욱 스위트해 자 이제 맛있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온거야 음 달콤한 요거트네 토핑을 요거트에 올려서 입에 넣는데 입술에 묻었네 남자가 갑자기 웃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해 뭘 이렇게 묻히고 먹어요 남자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손이 다가오고 알겠어? 네 너무요 이 드라마 너무 기대돼요 팀장님 네 드라마 잘 나왔어요? 너무 기대돼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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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어 먹자 비오뜨 뭐야 이거 와인이었잖아요 뺏기고 싶지 않은 달콤함 비오뜨 달콤해 내가 먹은거야? 자 더 보자 쭉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꺾어 먹자 비오뜨 야이 맛있다 아우 예 부장님 아 그래요 아 저희 애도 좀 좋다고 나 아니에요 야 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